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20일자 조선일보 30면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과 전국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 그리고 한국교회 언론인 등 3개단체가 십시 일반으로 힘을 모아서 대통령께 드리는 고원이라는 그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모두 4개의 굵직굵직한 요구조항을 실은 성명서에서 핵심 메시지를 발췌해서 여러분의 소개 드리겠습니다. 4개의 요구조건은 첫째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두번째는 국민을 대하는 마음을 넓히십시오. 세번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말아주십시오. 네번째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유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해명해 주십시오. 통상 다른 많은 글들에 비해서 성명서는 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그런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중에서도 명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고원 문재인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성공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정부의 실정은 날로 쌓여가고 그로 인하여 국민들의 실망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같은 국민들의 마음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권 지지에서 떠나고 있으며 심지어 현 정권 지지의 권은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조차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75주년 8.25를 맞이하여 수십만 명이 피가 내리고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전념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거리로 뛰쳐나왔 겠습니까? 국가의 현실이 이르함에도 우리 대통령은 천시민 민심을 외면하려 하시는 죠.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 226개 시군규연합회 그리고 한국교회 언론회가 힘을 합쳐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대통령께서 국가 운영에 있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고언을 드립니다. 첫째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동안 우리 대통령의 수사는 참으로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어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나 그런데 그 화려한 수사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흘러가는 물 사라지는 연기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의 온이 그 화려한 수사들은 대통령과 정책 집행자들의 그릇된 정치 행위를 숨기려는 언어유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현란한 언어는 속임수였다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30점 만점의 1점을 받으셨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약속 30가지 가운데서 지켜진 것은 고작 한 가지란 그런 말입니다. 이제라도 솔직해시시기를 바랍니다. 순금은 도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회복할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법으로 보장된 인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어느 편에 치우치지 마시고 편 가르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찌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 정도로 전락하여 다른 생각에 사람들과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시렵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교원영식하는 자들을 멀리하시며 법 적용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더욱이 대통령의 척건들의 범법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척건이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정치적 의리나 온정이 아닙니다. 공범들이라 하는 일입니다. 이와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생각이 자신과 좀 다르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현격한 공적이 있는 국가적 영웅들에게 행한 냉대는 대통령께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적이 되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국민을 대하는 마음을 넓히십시오. 공자의 말대로 인으로 대하십시오. 인자 무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님은 일부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도전하는데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의 안정과 생명에 직결된 전년병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분노하게 충분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교회들의 인식은 자신들의 생존 문제로 여기며 국가 방역의 시책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발병 초기에 전국의사협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인들은 제한없이 입국시킨 일과 최근 8월 10일에 우한 시민들의 입국 허용이 문제가 아닌가요? 확진자 모두 피해자가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확진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실관계도 틀렸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확진자 몇 사람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시위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은 덮어 씌우기입니다. 바이러스 병원자가 확진자로 판명되기는 최소 일주일 혹은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제일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와 집회를 해오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을 앞둔 시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하여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적당히 방역하면서 그것을 명분 삼아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방책으로 삼는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의심 사는 일을 하십니까? 광화문에서 외치는 한 명의 목사가 그렇게 믿고 두려우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전에 비서실장으로 보좌하시고 존경하신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처럼 대통령을 문제삼련 이들과 맞짱 토론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럴 자신이 없으십니까? 국민들이 대통령께 큰 권력과 함께 큰 책임을 부여했는데 두려움과 담대함으로 그러나 어진 마음으로 국민들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대통령이 강자이시며 국민은 약자가 아닌가요? 존중의 마음으로 국민들과 대화하십시오.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보여주기식 자리가 아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듯 연극 수상 처치력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로마 황제 내로의 길을 밟으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교회를 적으로 돌리십니까? 기도의 기인도 우리 국민입니다. 교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자유시민들의 원수인. 공상당은 미워하지만 국가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종교인들은 정당과 같지 않습니다. 정당은 상대당이 잘하는 것을 내심 환영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실패가 자신들의 기회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교회와 종교인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의 협력을 구하신다면 기꺼이 협력할 것입니다. 국제사에서 친구와 원수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국가 간의 약속도 달라집니다. 그런 시대의 나라 안에서 국민들을 편가르기라 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외부에 텀을 줍니다. 대통령님 구중궁글에서 나오십시오.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편향된 이념을 가진 참모들 속에 갇혀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들과 소통하기는 커녕 국민들의 생각을 전혀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대통령께서 옳다고 해도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기자회견을 자주 한 것과는 너무도 비교가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회 노무현 대통령은 45회 이명박 대통령은 9회 그리고 현 정권의 탄핵에 희생이 된 박근혜 대통령도 7번을 했는데 현 대통령은 3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오직 참모들이 써준 내용으로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들을 계속 실망시키고 있으며 그 인내는 임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태극기만 봐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일제의 식민지 하에서도 아직 태어나지 않는 국가를 위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분투했습니다. 소련 공산당 스탈린의 군대 중국 목택통 군대 그리고 북한 김일성 공상당 군대의 6.25 침략 전쟁을 온 몸 던져서 지켜온 나라입니다.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민간인 등 수백만의 희생 위에 세워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어찌 민족의 반역자인 김일성 공상당 완주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경제 10위권 군사 6대 강국인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연히 어쩌다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제 뜸이었던 강토에서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자랑스럽습니다. 너희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겠느냐는 이웃나라의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보란듯이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지금 세계는 무한 생존 경쟁 시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모든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기지만 또한 기회의 시기도 합니다. 이때 온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을 신뢰하고 정부의 정책을 믿고 하나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주권을 통해 탄생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단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한다. 하늘과 땅 그리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이 선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감싸고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인데 국민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과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기독의 교인을 다른 국민 대하듯이 하는 태도는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지도자는 반드시 후에 국민들에게 자비를 구글하게 되는데 그 소원을 이룬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사의 정언입니다. 넷째,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해명해 주십시오. 선거 행정의 주처는 행정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자신들의 한 표가 정직하고 정당하게 행사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선진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감히 부정선거란 주장이 나오리라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되는 수많은 부정선거 주장들은 패자들의 공세가 아니라 팩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부정선거가 가장 선진화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명하지 않고 있는 4.15 부정선거 의혹도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정점에 있으니 해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의혹을 해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권의 위기를 급격하게 맞이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성경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부정선거인데 해명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어떤 국사보다도 위중하여 역사적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공정하고 명백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우리들의 강국한 고원을 청금처럼 받아주셔서 성공한 대통령, 국민이 함께하여 행복한 대통령으로 남아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2020년도 8월 18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 전국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 그리고 한국교회 언론 일동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